수고하셨습니다. 사탕 하나 드릴게요. 땅 하나.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배 하나 드릴게요. 뭐해? 뭐해? 잘해놨어. 빅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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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무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무대 앞으로도 아름다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도 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바다와 해산물을 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를 보존해 나갖고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